알람이 울렸네요. 5시 55분. 자 9월 23일 5시 55분. 5분 뒤면 드디어 우리 트와이스의 세대원에버 필스페셜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되게 6시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배경 화면도 당연히 필스페셜의 나연의 이미지로 바꿔놨던 이유로 필스페셜 트와이스. 필, 느낌, 스페셜, 특별한. 영어는 뒤로 해석하는 거니까 특별한 느낌이 되겠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밝게 나오는 거지?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? 그냥 후각에 비치는 건가? 어떻게 사진을 밝게 찍은 거 같지? 기분 탓인가?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댓글 이벤트에서 1등을 찍어야 돼요. 일단 유튜브. JYP 17시간 전에 이미 삐날레티서가 나왔었어요. 일단 이거를 좀 보면서 감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근데 항상 메인보컬은 거의 지효증이 하는 거 같아요. 지효증이 안 되네. 지효식이 하는 거 같아요. della 능력 being 메인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일바라는 거지. 아 그래도 유튜브 댓글 보면 일발바 댓글 틀린 애들 많은데 내가 이제 일바노 foul 자녀가 57 57, 58, 59, 에쁘, 누룩! 아, 늦었다! 뭐 왜 안 떠? 오늘 6시 아닌가? 맞는데? 어! 나왔대요! 아, 수관 레게러서 안 보였네! 41초 전에 나왔네! 아, 2만 1000명한테 또 졌어! 1534개 어떤 개색이야! 싫어, 1534개 누구냐? 흐민이C! 아, 저 보겠습니다. 1년에 한 번 지는 날! 트와이스 신곡나오는 날! 아, 이번 메인 라인이네요. 미나, 모모... 아... 와... 이모랑 씨 좀, 춤이 좀 쎄, 춤선이 좀 쎄네요? 어..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, 알 porta! 좋아, 알RP아ər! 감사합니다. 내 전문점에 된다. 어쩐지 나현에 외모가 빛이 덜 난다했어. 오케이 아니었어. 이렇게 해야지. 그렇다고 하잖아. 너무 안팎아. 민아 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일단 중간까지만 보고서 약간 중간평을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되게 소녀의 느낌이 많이 났다면은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되게 좀 성숙해진 느낌이에요. 하하 하하 아 아 나연은 더 예뻐졌어. 말 안 된다고 뒤로 가게 한 번만 더 갈게요. 죄송해요. 뒤로 가게 한 번만. 하 나연 팬이 했다 보니까 하하 하 아 아 아 대박 대박 딱 대박 아 이번에도 굿즈 엄청 사겠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작년 트와이스의 콘서트에 가서 제가 약간 목격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 초에 트와이스의 콘서트 못 갔는데 아 이 앨범 나오고 나서 이번 연도 말에 아마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할 것 같은데 지금 노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 같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추운 예정보다 좀 더 각이 좀 생겨네요 추후에 각이 좀 더 생기고 그 노래가 흥겨워 아무래도 트와이스라고 해도 좀 다크하거나 너무 약간 진짤함이 좀 그렇긴 한데 아 이번 노래도 되게 흥겹네요 아 예전 TT 이후로 내 개인적으로는 좀 첫 느낌은 제일 괜찮지 않나 아 근데 머리 스타일이 그러고 또 오늘 트와이스 하니까 내가 너무 암지된 느낌도 나고 예전 네이버 지싱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아이돌이 누구랑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대요 어떻게 이런 거 다 진짜 정말 예의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아 네이버 지싱에 써봐야 되나 어떻게 하면 트와이스의 나연이랑 결혼할 수 있나요 내공 냠냠 한 번 더 볼게요